중간에 안무가 이렇게 있어요. 미주는 가. 미주는 와야지, 미주는 와. 미주는 꺼져. 수민이 가. 강다니엘 너무 호해, 여기서. 강다니엘. 너 왜 나왔어, 인마. 근데 진짜 오늘 친해요? 누나 친하죠. 아, 진짜? 아니, 우리 저기 노사윤 누나하고 강다니엘이 나와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서민이 또 오랜만에 코칭 끝이. 오랜만에 좀 나오네요. 아, 근데. 손 모았어. 다니엘은 조금 약간 어려워하네. 저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다니엘은 좀 약간 어려워해. 어색해요, 지금. 사람 많은데. 아, 그래, 그래, 그래. 전혀 어색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니엘이. 아니, 저기 우리 두 분이 다 컴백을 준비하셨어요. 아, 우리 노사윤 누리께서 앨범 준비 중이세요? 네. 제목이 좋아요. 뭐예요? 노사윤의 사연. 사연. 노사윤의 사연이요. 노사윤의 이 나이 정도, 이 즈음의 사연은 어떨까? 학교 이사장님 나오신 거예요? 저희 공기가 지금 확 들어있어요, 지금. 야, 전섭이 오랜만에 손보았다, 너. 아니, 학교 이사장님이에요? 저도요. 제가 나가요? 네. 준비됐어요. 다니엘은 봐야지. 오, 운전하는 거. 우와, 멋있다. 느낌이 갑자기. 손 되게 잘 추셔. 다니엘, 어우. 이야. 와, 발대가, 발대가. 이 느낌 좋아, 이 느낌 좋아. 대단해 봐. 오빠, 오빠. 오빠, 오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날려봐라, 야. 날려는 거 봐라. 여유 봐라, 여유. 여유 봐. 여유 봐. 여유 봐라. 여유 봐라. 여유 봐라. 여유 봐라. 중간에 안무가 이렇게 있어요. 미주는 가. 미주는 가? 미주는 가. 이런 게 있는데요. 미주는 가. 미주는 와지, 미주는 와. 미주는 까죠. 수민이 가. 수민이 가. 다니엘이 진짜 잘생기긴 했다. 갑자기. 아, 여기 상엽이 딱 이 사이로 보는데. 아, 다니엘이. 오빠, 상엽 오빠도 잘생겼어요. 나도, 나도 배우게 해서 잘생긴 얼굴이에요. 근데 그래, 오빠 옆에 있으니까 상엽 오빠 진짜 잘생겼어. 오빠 너무 잘생기긴 했지. 옆에. 야, 내가 상엽이를 못생겼다고 그랬니? 아니요. ㅎㅎㅎㅎ